민주화와 인권운동 관련 기록과 유적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이슈 브리핑을 통해 경상남도는 전북 출신 김주열 열사의 시신인양지를 기념물로 지정하는 등 관심이 큰데 반해 전북은 오히려 소홀하다며 민주화와 인권운동 관련 기록과 유적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군부 독재에 맞선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조례 제정을 제안했습니다.